와 소나무 반갑습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잘 들었습니다. 넘나 좋은 거. 우리 멤버 한 명씩 인사 좀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의 반전 래퍼 디애나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 막내 뉴스원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 매력둥이 나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폭염을 물리치러 온 소나무 리더 수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만에 소나무로 온 하향과 는술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고마이디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만에 꿀 담당 민재희입니다.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신데 오늘 태기산 쿨 페스티벌 K-POP 페스티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소나무인 것 같아요. 태기산에 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. 아 정말요? 어쩐지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죠? 아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. 네 우리 소나무는 어떻게 더위를 이기면서 보냈습니까? 혹시 방법이 있나요?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어디 나가지 말고. 집 밖은 위험해요. 네 위험합니다. 아 요새 스케줄이 없나요? 어... 간간이 있으면 간간이. 네. 어 뭐 음악뿐만 아니라 소나무 멤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. 뭐 웹드라마도 출연하고 연극 무대에도 서고 연기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. 그럼 최근에 웹드라마 찍은 막내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어떤 드라마였죠? 어 제목은 나의 개같은 연애라는 웹드라마인데요. 나의 개같은 연애. 네. 어 아시나봐요 다들.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나누고요. 그러면 연기에 거의 첫 발을 내비는 건데 그 웹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오늘 좀 한번 보여줄 만한 게 있을까요? 연기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 잠시만요.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그러면 그때 맡은 캐릭터로 개연기 보셨어요? 개연기. 네? 아 제가 개가 아니에요. 아 개같은 연애에서 개의 역할을 맡았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저의 남자친구가 개로 변하는 사람입니다. 그럼 오늘 아주 지금 시원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어 이 횡성의 시원함이 태기산의 시원함을 대사로 한번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? 애드립으로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 어렵다. 저희가 좀 애교가 많은 캐릭터였어요. 오우. 시겁고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? 응. 네. 아 옆에서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? 네. 네. 네 그럼 박수 주셔야죠. 네. 어 음악도 음악이지만 뭐 좀 더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다. 뭐 그런 거 있나요? 우리 멤버들 가운데.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. 네. 어 저는 연기도 도전했고 그래서 이제 좀 음악적인 모습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요새 뭐 좀 새로운 앨범 준비를 하고 있나요? 네.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언제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? 어 그거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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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참 예쁘게 잘합니다. 네. 네. 어 소나무처럼 늘 변함없는 그런 활동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소나무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두 번째로.